잘 쓰는 신상 제품들도 리뷰를 해보고 2024년 에센스 컬러 두 가지가 또 출시가 됐다고 해요. 너무 제 취향이에요. 진짜 예쁘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사세요. 진짜 강추하고 안 보고 그냥 집어도 얘는 성공이야. 피부 베이스 자체를 조금 더 실키하게, 조금 더 탄탄하게 일단 결론부터 얘기를 해보자면 취향 탈 것 같습니다. 제가 진짜 찐으로 영업해주세요. 리드샷이랑 같이 쓰면 개 좋아요. 우리 물랑이분들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 리뷰로 찾아왔어요. 2024년 되자마자 신상 제품들이 진짜 많이 출시가 되더라고요. 저도 남못지 않은 코덕이라고 자랑할 수가 있는데 신상 제품 따라가기 너무 벅차요. 맨날 헛헛거리면서 구매하고 오픈런 실패하기도 하고 뭐 구매하려고 들어가면 다 품절이야. 어제 저녁에는 제가 롬앤 제품도 구매했는데 품절이어서 심지어 구매하지도 못했어.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잘 쓰는 신상 제품들도 리뷰를 해보고 쿠션부터 시작해서 리드샷이랑 같이 쓰면 진짜 뒤집어진다는 마스크팩. 더 현대에서 품절 대란이었던 퀴, 립앤, 치크. 제가 꼼꼼하게 리뷰를 해보려고 가지고 왔으니까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우리 물랑이분들 첫 번째로는 토닛모리에서 신상 컬러가 출시를 했어요. 제가 처음 출시했을 때 1호부터 5호까지 전부 다 제 취향이어서 구매를 했었고 진짜 잘 사용을 했었거든요. 애프터 블루 컬러도 좋아해가지고 애정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2024년 에센스 컬러 두 가지가 또 출시가 됐다고 해요. 12호의 애프터 코랄, 13호의 쿨로지입니다. 혹시 써봤으면 딱 제형감을 아시잖아요. 처음에는 촉촉하게 발리는데 시간이 지나면 딱 픽싱되는 제형감으로 약간 버터리한 질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완전 특징인데 이 제품 장점은 진짜 확실한데 단점이라고 꼽아보면 생각보다 시간이 지나면 약간 허옇게 변하지 않아요? 그쵸? 저는 1호부터 5호까지 애정하면서 쓰다가 느낀 점인데 처음에는 발색이 굉장히 짱짱하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약간 허예적, 약간 벗겨지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제가 쓰면서도 왜 이런 질감이 나타날까? 왜 이런 제형이 나타날까라고 고민을 해봤는데 제가 작년에 웨이크메이크랑 같이 워터블러링 픽싱 틴트를 만들면서 알게 된 사실이 이 안에다가 화이트 컬러를 살짝 섞게 되면 시간이 지났을 때 입술에 따라서 이 화이트감이 올라올 수 있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토니모리 제품도 이 제형의 특징이 벨벳이고 수분감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시간이 지났을 때 조금 더 이 화이트기가 올라오지 않나라고 살짝 예상을 해보고요. 이번에 SS컬러는 그 화이트감으로 변하는 게 확실히 더 줄었어요. 컬러만 봤을 때는 이번 게 훨씬 더 마음에 들고요. 저는 봄웜이다 보니까 애프터 코랄이 완전 제 취향이긴 했었거든요. 보통 코랄이라고 하면 오렌지가 들어간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저는 오렌지 쪽에 잘 어울리는 봄웜톤은 아니거든요. 봄웜이랑 여쿨까지 걸쳐있다 보니까 너무 오렌지 쪽보다는 약간은 핑크 컬러가 들어간 게 더 제 취향이긴 해요. 자연스러우면서도 얼굴에 혈색을 자연스럽게 채워줄 수 있는 코랄 컬러인데 안쪽에 살짝 핑크가 조금 더 가미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용을 해봤을 때 봄웜부터 여름 쿨톤까지 충분히 쓸 수가 있어요. 여름 쿨톤 중에서는 약간 봄원 걸쳐있으신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요. 의외로 제 마음에 쏙 들었던 건요. 13호의 쿨로지. 쿨은 쿨인데 너무 로지도 아니고 모브핏은 살짝 느껴지는데 이 자체가 기분이 핑크야. 너무 제 취향이에요. 진짜 이쁘지 않아요? 저는 너무 마음에 들었거든요. 얇게 발라주면 맑은 로지 느낌이고 두세 번 정도 레이어링을 해주면 이 모브핏이 조금 더 안쪽에서 예쁘게 아주 살짝 연하게 비춰서 올라오거든요. 바를수록 너무 예뻐. 쿨톤 분들이라면 진짜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번에 더현대에서 진짜 품절 대란이 났던 오픈런을 했었던 퀴의 리벤츠크도 알려드릴게요. 이 푸딩 제형이 진짜 독특하거든요. 기존에는 만나볼 수 없었던 제형감이고 컬러도 무려 30가지 컬러로 정말 취향껏 내 마음대로 고를 수 있게 준비를 해줬어요. 저도 팝업에 가서 이것저것 구매를 했는데 구매하고 난 다음에 한 일주일 정도씩은 시간이 지났거든요. 봄 웜톤 기준 가장 잘 쓰는 컬러 딱 두 가지만 꼽아본다면 마이랑 보이예요. 근데 팝업에서도 인기가 정말 많았었거든요. 봄 웜 기준 이 마이랑 보이는 필수다. 그냥 무조건 사세요. 진짜 강추하고 안 보고 그냥 집어도 얘는 성공이야. 웜톤 분들이라면 진짜 강력 추천을 하는 컬러고요. 요즘 진짜 잘 쓰는 거요. 보이요. 제가 구매하자마자 인스타그램에 가장 먼저 올렸던 컬러도 보이라는 컬러거든요. 제가 더현대 팝업에서 딱 바르자마자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도 이 보이였고 차에 타자마자 그 햇살을 받으면서 제가 입술을 가장 먼저 발랐던 것도 보이. 그걸 바르자마자 친구들을 만났는데 친구들도 야 너 입술 뭐 발랐어? 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날 하루 종일 그 보이컬러에 약간 취해가지고 상큼하면서도 약간 자몽의 과즙이 터질 것 같은 컬러감이어가지고 이 보이는 진짜 강력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 앰비셔스도 구매를 하긴 했는데 이 앰비셔스는 조금 딥한 느낌이 살짝 들어가지고 앞에다가 마이를 깔아주고 그다음에 앰비셔스 쓰니까 너무 동동 뜨는 느낌은 없더라고요. 이 컬러 같은 경우에는 한번 테스트해보고 구매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데이지크의 워터베일 프라이머입니다. 연작이랑 굉장히 비슷한 느낌이 들고요. 일단 제가 솔직하게 리뷰를 해보자면 연작보다는 가벼워요. 훨씬 더 묽은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마무리감에서는 연작이 그 쫀쫀하게 잡아주는 수분감보다는 살짝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냐면 연작은 확실히 속건조가 확실하신 분들 나는 정말 탱글탱글한 수분 마무리감을 찾는다면 연작을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데이지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정말 라이트하게 발리는 제형감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솔직하게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연작도 잘 쓰지만 연작을 쓰다가 넘어간 제품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정샘물의 물크림인데 연작도 괜찮기는 하지만 이 정샘물의 물크림이 피부 베이스 자체를 조금 더 실키하게 조금 더 탄탄하게 한 겸 막을 씌워준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저는 어느 순간부터 연작을 쓰다가 정샘물의 물크림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물크림만 쓰고 있고 물크림만 어느 순간부터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 물크림이랑 데이지크랑 비교를 해본다면 저는 어쩔 수 없이 속 당김이 진짜 심하고 수분감이 부족하고 건조한 각질이 많이 뜨다 보니까 물크림이 조금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자, 다음은 요즘 이거 리뷰가 진짜 많더라고요. 클리오의 킬커버 스킨픽서 쿠션 21&린앤 자, 일단 클리오에서 또 신상 쿠션을 출시했는데 클리오는 쉬지 않나 봐. 아니, 비엠리 보다시 몇 분이세요? 쿠션을 왜 이렇게 많이 내는 거야? 따라가기 너무 힘들어. 일단 클리오에서 쿠션을 출시했는데 이 쿠션 자체가 호불호가 진짜 많더라고요.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진짜 극찬을 하고 이거 좀 별론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약간 그 별로인 리뷰가 거의 비슷하게 통일되긴 하거든요. 상세 페이지를 봤을 때는 커버력은 유지시키지만 핏되는 느낌은 그대로 가져갔다. 피부에 진짜 얇고 가볍게 밀착된다라고 소개가 되어 있어요. 일단 결론부터 얘기를 해보자면 취향 탈 것 같습니다. 저는 건성이기는 하지만 약간 속건조가 느껴지고 수분이 부족한 건성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클리오 특유의 마른다라는 느낌은 있었어요.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이 특유의 약간 딱 픽싱되고 딱 건조하게 잡히는 느낌이 들었다 보니까 이거 호불호가 갈릴 것 같았고 생각보다 진짜 밝아요. 저는 평소 21 쓰면 충분했거든요. 이 속 내용물은 거의 19호, 18호 느낌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리넨 컬러를 썼거든요. 생각보다 너무 밝아서 바르면서도 뒤를 한 두세 번은 살펴봤어요. 왜 이렇게 밝아? 너무 밝은 거 아니야? 커버력은 나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났을 때 마무리감은 건조하게 살짝 뜨기 때문에 스킨케어를 진짜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이기는 해요. 퍼프 자체도 약간 무난한 느낌이어가지고 요즘 나오는 쿠션의 트렌드랑 비교를 해보면 너무 밝고 조금은 마르는 느낌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몰랑이 분들 리델샷이랑 같이 쓰면 진짜 미친다. 거의 막 피부가 극락 간다라고 요즘에 핫하게 떠오르는 마스크 팩이 있거든요. 저도 이제 담당자님이 알려주셔가지고 쓰기 시작을 했는데 더마토리의 프로비타 A 레티날 던 밴드 마스크예요. 이제 약간 코덕이신 저희 매니저님이 이거 진짜 극락 가는 꼴조합이래요라고 해가지고 알려줘서 쓰기 시작을 했거든요. 시트 자체가 조금 더 쫀쫀하고 안에 레티날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리델샷이랑 같이 쓰면 유효성분의 시너지를 쫙 끌어당겨주나 봐요. 레티날, 바쿠치올, 하이드롤라이즈드 콜라겐 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대요. 근데 이 성분 자체가 함량이 엄청 높은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무난하게 데일리용으로 쓰기 좋은 성분의 배합과 함량인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소신발언을 해보자면 제가 이 더마토리 안에서 진짜 좋은 애도 하나 더 있거든요. 그 몰랑이 분들 혹시라도 레티날 쪽 관심 많다면 이것도 진짜 괜찮긴 한데 제가 진짜 찐으로 영업해도 돼요? 진짜 약간 눈가리가 지금 약간 도는 거 보이죠? 이것도 더마토리의 레티날 콜라겐 탄력 겔 마스크랑 글루타치온 광채 겔 마스크거든요. 내가 써보고서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이만큼 쟁여놨어요. 이거는 앞에 소개했었던 거랑 똑같은데 리델샷이랑 같이 쓰면 개 좋아요. 진짜 너무 좋아. 앞에 사용했었던 그 마스크팩은 데일리로 쓰기 괜찮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케어해주기 괜찮고 이 콜라겐 마스크팩은 그냥 한 2, 3일에 한 번씩 약간 스페셜 케어로 약간 나 오늘 시간 많고 나 오늘 약간 피부를 극락으로 보내야겠다. 나 오늘 약간 각 잡았다. 나 지금 미쳤다. 피부관리 오늘 너무 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이거 더마토리 콜라겐이요. 제가 진짜 리델샷을 최초로 약간 발굴해낸 장인으로써 요즘 진짜 어깨뽕 이만큼 올라갔거든요. 너무 좋아하는 나머지 진짜 모든 마스크팩이랑 궁합을 다 찾아보고 있는데 약간 찾았어. 이걸 내가 일본에 가서 써보고서는 너무 좋아가지고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마스크팩 너무 좋아서 찍어놨거든요. 그 얘를 그냥 붙여주고 저녁에 자면 돼요. 그럼 자는 내내 리델샷이랑 PDRN이랑 피부 속으로 쪽쪽쪽 흡수가 되면서 콜라겐으로 한 겹 막아주면서 콜라겐까지도 들어가. 안에 레티날이 들어가 있네? 미쳐버려. 근데 이 레티날 함량 자체가 높은 건 아니니까 이거 참고만 해주시고요. 이 위에다 콜라겐팩을 붙여주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얼굴이 피부과 시술 다녀온 줄 알았다니까? 아니 이런 콜라겐 마스크팩 VT에서 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 더마토릿을 내줬는데 웬걸 VT랑 꿀조합이 너무 좋네? 진짜 자신 있게 영업을 합니다. 미쳤어. 너무 좋아. 자 영상 어땠나요? 끝까지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몰랑이분들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알찬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고요. 그럼 오늘도 무슨 하루?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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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